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대구시립합창단의 찬송과 공연 등 국립과시립합창단의 특정 종교 찬양 공연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국립합창단과 일부시립합창단이 잇따라 특정 종교를 찬양하는 선교 공연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대구시립합창단이 찬송과 공연으로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와 운영규칙을 개정하려는 대구시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평위는 대구불교총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대구시립합창단의 연주목록 193곡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육박하는 88곳이 기독교 찬송가라면서 불교계 적극 대응을 거듭 강조했습니다.